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의 개발자 소개 의뢰가 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TV에서 연락이 왔는데 2019년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웹개발자랑 앱개발자 채용을 하는데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연락이 왔었냐면 문은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졸업생 중에 근데 이제 고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TV 면접을 봤는데 평가가 되게 좋았고 이 친구도 아프리카TV 개발자분도 진짜 좋았다고 팀장님 수준의 질문을 해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아는 평소에 질문의 수준의 느낌을 알아봐줘서 너무 좋았다고 그쵸 뭐 저 정도 되는 수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아프리카TV는 국내에서 스트리밍 기술 쪽에서는 사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 중 하나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날 수 밖에 없고 트래픽 처리 부분들이 사실 영상 쪽에서는 많은 노하우나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시청을 하는데 그 시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그 트래픽을 나눠주고 코덱을 선정하는 것부터 사실 그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트래픽을 어떻게 분산해서 해줄 거라든지 뭐 그런 기술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굉장히 높은 트래픽을 처리한 그런 회사 중 하나인 거죠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 쪽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되게 꽂혀가지고 이제 거의 갈 뻔하다가 사실 응기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른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랑 인연은 되진 않았는데 이제 2019년도 5월에 이렇게 연락을 처음 해 주셨다가 한 번 더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2020년 담당자분 이름 제가 가렸습니다 2020년 11월 25일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전 3일 전이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2019년에 메일로 연락드렸던 아프리카TV 인재개발팀 OOO입니다 이렇게 담당자분이 오셨고 다름이 아니라 작년과 동일하게 앱과 웹개발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졸업생 친구들이 있으실지 문자 연락드렸습니다 추천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홍보가 가능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요새 팀원과 팀원들이 너무 연봉 우대를 많이 받아요 200에서 진짜 500 이상 부른 연봉보다 더 많이 주시거든요 거진 50% 이상은 우대받아서 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갈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라도 해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얘기는 하고 공유는 할 건데 그건 이제 아프리카TV 측과 저희 그 졸업생들이 같이 얘기해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요새 거의 막 일주일 안에 굳이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좀 늦게 된다고 하는 친구들 이틀 이틀 안에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연봉 평균이 4000도 넘고 최근 졸업생들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 진짜 갈 수 있을까 이게 2년이 돼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홍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저희 아니더라도 기술력 쪽에서는 워낙 좋은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주연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제 여기서 원하셨고 홍보 원하셨다고 하나 원하시니까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이 회사에 대해서 어필 안 해도 좋은 회사란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물론 이제 제가 모든 면에서 검증을 한 건 아니니까 제 말을 너무 신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객관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확실히 유명한 회사인 건 사실 이제 아프리카TV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아프리카TV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국내에서 이제 뭐 관련 스트리밍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외하고 이제 스트리밍 bj 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되게 유서 깊은 회사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스트리밍 트래픽 처리 부분에서 노하우도 많은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분들이 저희 은기피셜로 은기 이제 얘기를 1년 반년 전에 구직할 때 들은 얘기로는 개발자 분들이 참 좋으셨대요 그래서 어 그런 개발자 분들 때문에 너무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정도의 회사 였다고 하니까 정말 어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어 이렇게 또 1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어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해주셔서 참 또 재밌습니다 세상 아무튼 저희도 이제 팀원들한테 공유할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 지원을 할 친구들이 있을까 제가 강요해서 지원을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학생들마다 그 의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추천 정도만 팀원들한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졸업생들이랑 팀원들한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채용 중에 있으니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최근에 다룬 거 이제 인재 전쟁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한성숙 대표님이라든지 이제 뭐 카카오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재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하죠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설픈 개발자들은 너무 많은데 일정 수준 이상 개발자 너무 없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좋은 개발자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그런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인스타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에 예전에는 학원 광고 위주로 왔다면 지금은 채용 광고가 많이 채용을 위한 광고가 많이 올라와요 자코리아나 이런거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온 그 페이지 그 그 업체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자코리아 사이트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식으로 다 엄청 많은 기업이 나름대로 비용을 두고 더 어느정도 이 위에 이렇게 배너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 안내 같은거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게 전문 되게 많이 공고가 올라오고 이렇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인재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괜찮은 사람들만 채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도 아 진짜 기업들이 의외로 인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무튼 연락을 주셔서 저희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이제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같은 건 아니구요 저희 친구들을 또 이렇게 찾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일단 뭐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은기도 고졸이었고 아프리카TV는 고졸 친구 있는데도 사실 긍정적인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되게 사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접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고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최악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늘 강조했듯이 실력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결국엔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막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당장 안 될 수 있어 근데 꾸준히 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을 오르면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회사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도 우리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제가 여러분들 그대로 있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문제입니다 회사욕 하지 않잖아요 저는 회사욕 잘 안해요 의외로 회사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평균치 또는 회사에서 원하는 최소 충분 요건에 어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며 이렇게 좋은 회사들의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